2개 사서 하나는 먹었어? 엄마, LA 갈비 하자? 아, 이거 두개 사서 하나는 해 먹었어? 응 응 네가 없어서, 하나는 해 먹어야지 응, 장례식 때문에 안 했다가 이거 하나는 또 지금 하는 거야? 응 응 물에 담궈서 피 빼게 응 응 한 1시간 담궈? 한 3, 40분 아, 그렇게만 해도 돼? 얇으니까 응 너 이제 얼마는 얼마 안 빠져 응 걍게 해야지 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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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양파 믹서에 갈아 믹서에 갈아 응 양파 응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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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간장 간장 매실 술 이렇게 넣고 갈아야지 이제 부어야지 금방 갈아졌네. 여기다 물 좀 해야 돼. 그래서 헹궈. 간장만 하면 짜니까 물을 섞어야 돼. 여기다 더. 이제 여기다 마늘 치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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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논 간장 간장 고ρ weight rzㄱ 간장 고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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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해냈어요. 응. 이렇게 적셔서 통에다 넣어요. 먼저 씹는다. 숙불에서 완성. 소금에다가 다시 먹어보Guide. 소금에 담아둘. 확인하시고!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를 끓고 썩는 고기 소고기 우유 소고기 소고기를 끓여 rac기 어금지 마늘을 먼저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고기는 질의 간이 덜 들어가면 국물을 부어줘야 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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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고춧가루로 고orage 고춧가루 계란 간